네 아이네트 설비시계 배선 연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게 모시계구요. 모시계 이게 전원선입니다. 까만선이 전원선이고 나머지 요 4가닥은 통신선입니다. 그 다음에 자시계 역시 굵은선으로 되어있는 잭으로 되어있는 것이 220V 입력이구요. 그 다음에 4가닥이 통신선입니다. 요 4가닥은 이 모시계하고 연결 칼날을 맞춰주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자시계들도 똑같이 병렬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콘넥터 처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좋게 해드렸습니다. 220V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결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